안 되겠다. 그냥 스케일과 임팩트로 가자. 클래식하게 레스토랑 빌리고 피아노, 너 피아노 칠 줄 알아? 그냥 음악 깔고 꽃다발 주면서 고백하자. 오케이? 그 희재처럼 고백하면 안 된다고 누나가 그랬잖아요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나 생각해보니까 나 그때 엄청 감동했어. 결국 우리 희재랑 이렇게 잘 사귀고 있잖아. 아, 맞네. 고마워, 누나. 근데 이거 다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할 텐데. 모아놓은 돈은 좀 있고. 어떡해. 자, 선물이다. 아, 강희재 씨. 야, 내가 알바 꽂아줬으면 빨리빨리 닦아야지. 나 때는 3초에 한 개씩 닦았어, 임마. 야, 너 그 정신머리 가지고 고윤아한테 고백은 할 수 있겠냐, 어? 빨리, 빨리. 야!